죄송합니다. 내가 좀 팀에 도움이 될려고 안하던 노동을 해가지고요. 아 그 칸이 다른 칸이였군요. 왜? 아 죄송합니다. 스매싱에 넣어야돼요. 예예예. 일단 그러면 일단 삽 하나 떨궜게요. 예예. 삽 하나 떨궜고. 어디? 제 제발 밑에. 없어. 없다고요? 먹었어 먹었어. 아 먹었어? 근데 왜 아쉽지 왜? 어 한명 삽 삽. 야 야 이 스턴이 왜이렇게 커? 마문이 옆에 있으니까. 어 그러게. 머리에 못한 개가 더 큰데? 약간 내가 미식축구 저거 줬더니. 아 키는 똑같네. 아 야 너랑은 달라. 넌 엄청 작아. 왜 또. 삽 삽 삽 떨궜게요 삽. 왜 또 나한테 그래 왜 또. 삽 떨궜고 도끼. 아 잠깐 도끼가 아니잖아 필요한게. 아 나 여자야 나 여자다. 코난 범인 여자. 삽도 없는데? 네? 삽 떨궜는데 바닥에? 없는데? 뭐야? 야 여기서 떨궜주면 여기 뭔가 이상하다. 와 삽. 삽. 저거 안 먹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삽 두개 지금? 아 개 아까워. 아 뭐니? 제 발밑에 국깽이. 국깽이 한 개 먹었어요. 이거 바닥 어떻게 파야되나 이거? 슈퍼마리워야 이거? 국깽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방금 콩이 떨궜어요 드세요. 국깽이 지금 떨궜어요 드세요. 네. 국깽이 지금 떨궜어요 드세요. 자 국깽이 이스터진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나 한 개 먹어봤어요. 아 오케이.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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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나 한 개 있어. 아이언 일단 있는 거라도 넣어주세요. 아 샷 딱 24개. 오케이. 그러네 내가 게임 속에 홍일점이었네요. 어?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벽이야 애들 안 온다. 다행이다. 왔었으면 지금 우리 아마 뒤집어졌을걸요? 그러게. 애들이 왜 안 오지 근데 새벽인데? 원래 7일 전까지는 안 와. 레이브가 오는 건 7일부터. 원래 밤에 왔잖아 밤에. 아니 아니 오는 거 아니야 소리에서. 소리 때문에 소리에서. 아 소리내서 오구나. 피우는 소리. 우리가 들고 있는 고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래가지고 그때. 뭐야. 그거 와가지고 애들 다 소환했잖아요. 제 잠수 탄 사이에. 삽 됩니까 삽? 지금 철 녹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 마우스 안 보니까 더럽게 잡다고 하네. 그럼 옥상에 한 번 올라가야겠다. 옥상. 리붓 합시다 리붓. 리붓 한 번 합시다 리붓. 아 그래요? 리붓 한 번 하고. 마우스가 안 보인대. 옥상 한 번 가야겠는데 나는. 오케이. 다시 한 번 빠르게 리붓 합시다. 빠르게 리붓 해주세요. 네. 서버 다 씁니다. 네네. 잠깐만요. 서버. 내 마우스 어디야? 아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일단 우린 나갈게. 다는 것도 안 보여. 네 네. 잠깐만요. 이쯤에서. 데가 쓰면 그거는. 아닌데. 왜 안 나오지. 아 어디야.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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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사 눌라. 알트 에프사 눌러버려. 알트 에프사. 강조하면 이게 저장이 되나? 아 그러겠네. 와 미치겠네. 진짜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저거 콰이. 콰이어트 저거 누를 수도 없어. 잠깐만요. 마우스를 11시로. 11시로 그냥 밀어. 11시로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다시 오른쪽 밑으로.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내려서. 서버. Q2. 나가는 거 누르세요. 일단은. 강종이었습니다. Q2. 안돼요. 마우스 아무리 땡겨도 안돼요. 조졌네. 마우스가 어디. 마우스가 어디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저장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가보죠. 다시 가야 하나. 인서지 님이 제일 고통이야. 만약에. 인서지 님이. 그렇게 하면은. 다시 올려면. 개극혐. 레알 개극혐. 옥상을 가야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게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게임 접속중입니다. 그거도 마. 옥상이. 옥상에다. 횃불을 두고. 그러면은. 왜 횃불을 두는지 알거. 알거 같은게. 횃불 두면. 느려진다며. 좀비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거야? 에? 횃불을 두면. 느려진다고요 좀비가? 어. 누가 그래? 유튜브에서 그르던데? 아 진짜?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횃불 많이. 둘러두시는게 좋다고. 그러면 좀비가 낮으로 인식해서. 느려진대. 빛을 보면. 느려진대 좀비가. 안 느려지던데? 아 그래? 아 그럼 낚시나리나봐. 저. 다른. 다른. 저는 항상 할 때. 횃불 막 박아놓거든. 우리집. 횃불 왕창 박아놓거든. 좀비 맨날 뛰어오는데. 아 그래? 아 유튜브에서 누가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나는. 그래서 내가. 들어오세요. 옥상에다. 오지게 횃불 박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혹시 그때 기억 안 나요. 저희 그. 루님이 만들었던 서버에서. 제가 램프 박았었잖아요. 밖으로 보는 램프. 그때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때 램프가 엄청 밝거든요. 오토바이 램프 그거라서. 아. 근데 좀비들 뛰어와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빚을 철거할까? 하하하하. 빛보고. 빛보고 좀비들 뛰어올텐데. 에. 그니까 빛보고 좀 좋아요. 빛. 냄새. 소리. 이런거. 그리고 횃불 같은게. 횃불 타는 소리. 이것 때문에 오고. 그. 잠깐만. 우리 옥상 어디로 올라가냐. 이쪽. 안에서는 이쪽. 어디서 구석으로 오세요. 아. 네네네네. 아. 뭔 말이잖아. 나무 맞는데. 네. 타워 맞는데.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웨이팅 폴 서버. 그러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예 그냥 횃불을 없애는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옥상에다 만들려는 이유가 뭐야. 횃불을. 안 보여가지고. 하하하하. 데코레이션. 하하하하. 하하하하. 데코레이션은 솔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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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하하하하. 지금 컨트롤 컬 올린다고. 막 박고있는데. 그냥 모여가지고요. 건설하는데. 1972 추.. 나 웨이팅 폴 서버에서 안넘어가. 어. 왜요? 다 들어왔는데. 누눈 대군은. 다 들어왔어. 어. 아. 다시 만들어 드릴께요. 어.. 철곡게임 진짜 좋다 지금 랭크가 600이라서 엄청 셀거에요 개좋다 이게 칼보다 훨씬 좋겠는데 그러면? 룬님은 바닥이 4프로 가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잠시만 잠시만 제조점 할게요 인사장님 필요한게 삽이라고요? 네 곡경이 근데 10 이거 맞아요? 네? 아이언픽 아이언픽이 600다리 600짜리 아닌데 10짜리 10은 뭐야? 내가 버린거 아핳핳핳 어쩐지 내가 똥을 지어버려 아핳핳핳핳핳 어쩐지 아이템 가려쓰는거 봐 우와 삽을 버릴거 없어지네 자꾸 그 근처에 버리지마 그 근처에 버리지마 상자에 너 상자에 그냥 상자 하나 만들어버려 그냥 상자 하나 가볍게 하나 만들어 와 삽을 3개나 날렸네 지금 철 철 철이 없네 로스트님이 잘못했네 아잇 아잇 거지같은 뭘 만들려면 템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 오 됐다 어 좀비 왔다 잠깐 뭐 뭐 뭐 뭐 뭐 미스터님 네 그럼 삽 줘보세요 삽에 없어요 아 없어? 지금 삽을 만들게요 다시 다 날라간거구나 있던거 삽 3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냥 그러면 난 복게임만 두고 간다 야 라이트 꺼 라이트 꺼 라이트 꺼 삽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아유 잠깐 어디야 여기 라이트 꺼 라이트 꺼 이쪽 구석 태닝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네 넣어놔야지 안되겠다 떨구니까 자꾸 없어지네 땅파만 밑에서 넣어놓은거 아니에요 막 하하하하하하 그러는거 아냐 내가 그래서 아까 슈퍼마리오 하자고 그랬잖아 바닥 깨부숴 보자고 산신령이요 산신령 여기만 깨볼까? 삽 하나 더 만듭니다 내가 바닥 한번 깨볼게 일단 마무리도 필요할테니까 삽 3개 만들게요 네네네네네 복게잉이도 한개 좀 만들게요 복게잉은 지금 철이 없어요 복게잉이 만들기엔 아네 어디 뭐 갈아가지고 철 만들기 전혀 없다 야 전혀 없어 나무에 생각을 안하네 내가 철 좀 구하러 갈게 일단 삽 두개 다 넣었어요 대각선 상자에 철 구하러 같이 갑시다 지금 나무가 이만큼 있습니다 오드 프레임 오드 프레임 오드 프레임을 지금 집을 외벽을 한번 둘릴 수 없겠지 시간이 지금은 안돼요 에 지금은 안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 지금 할 수 있는거는 그냥 제가 랭크 올리려고 지붕에다 두는거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지붕에다 최후의 방어선을 저기 뭐야 건축할까 지붕이면 그냥 최후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의 방어선 방어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밑에다 벙커 파둔 데 있잖아 룬이 거기 조금만 더 파세요 조금만 더 판 다음에 삽돌고 가는 이유가 뭐야 근데 다른거 팔려고 흙 나오거든 가끔 흙 나오거든요 동반에 밑에 돌이랑 흙이랑 같이 나와 아 지금 우리 집 밑에? 어 원래 아니 모든 땅이 밑에서 흙 파다가 땅 파다가 어 삽으로도 파야지 잘 파지는 그럼 어차피 밑에다 파야되니까 거기다가 그냥 한줄 벙커 그냥 만들어 한줄 벙커 그냥 최대한 그냥 멀리 가가지고 우리 거기서 오면은 거기 숨어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서 목둔 쓰자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한줄로 여보세요 파고있어 아 그래? 파고있어 그러면 나도 파로 갈게 어 이거 스킬 핸드 30개 쌓였냐 벌써? 아 뭔가 아 뭔가 다른게임은 놀고 싶은데 이 게임은 노동 안하는게 미안해 아 진짜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나 피달아 나 피달아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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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세요 길을 어떻게 만드는거야 뭐 미끄럼틀 만드세요 지금 뭐 캐리비안 베이예요? 어? 길은 이렇게 파야되요 동굴을 아니 뭐 도로 건축하자 도로 건축 야 자기 땅굴은 자기가 파 자기 입은거 자기가 아 약간 좀비 헷갈리게 Y자로 어 자기 입은거는 자기가 파 전부 와 이거 진짜 개 안파주는구나 이걸 내가 그때 그렇게 개미구로 만들었어 와 이거 진짜 개노답이다 파는거 어 해보니까 알겠죠 그때 우리 며칠 걸렸지 4일 걸렸나 5일 걸렸나 야 거의 일주일 잡았지 어 거의 일주일 걸렸다 진짜 제가 옥수수 퍼다주고 도구 갖다주고 하면서 파는게 그 정도 걸렸어요 새참 먹으면 됐구나 오래내로 죽기 옥수수였답니다 출판은 진짜 힘들어 이게 조금 겸치가 올라가서 도로를 두번만에 부실 때 그때부터 작업 속도가 없지 정비 몇시부터 안 되다니죠? 13시 곧 멈춰요 아싸 스킬업 여기서 올라가는 스킬이라고 해봐야 땅굴 파는 스킬 밖에 없어 조저대 하하하 그래도 뭐 스키포인트 생길거 아니야 어 그건 좀 생기지 자기 스키포인트가 뭐야 아 5포인트 내가 지금 5포인트 갖고 있다라는거 같은데 누구 핸드폰 패스가 이렇게 신나? 저 저 저 저 저 죄송한데 그 핸드폰 벨소리가 저작권에 걸린 음원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음으로 좀 해주세요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내꺼는 괜찮지? 어 그건 괜찮은데 저작권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주세요 3초 안에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하하하하 유튜브가 가끔 노래만 따라 따라 불러도 흥얼거려도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이 갓침이다 갓침 잠깐만 어우 어우야 어우야 머리 아파 야 오디야 오우야 잠깐만 오 나 착시원상 와 오디야? 어 잠깐만 야 오디야 원래 왔던 길이 어디 야 여기구나 아 아 와 나 불길한 얘기 하나 해줄까? 못 올라갈 것 같애 뭐? 못 올라갈 것 같애 못 올려 됐다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어 10부터 들고 점프 아 그러네 그러네 일단 콘크리트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콘크리트 찍었어요 방금 오케이 뭐 나무긴 나와? 아 아이언나 26개다 나무도 많이 필요하죠 어 나무 많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 철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야 근데 이제 스틸 준비해야죠 스틸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걸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장비가 올라가요 샷건 이런거 다 만들 수 있어 나중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 7일동안 7일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못 만들잖아 7일이면 지금 나가서 그거 먹고 와야 돼 근데 도면 도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라이플 그러면 나와 그러면 나와 저 샷건을 먹어 놨어요 아 그래 한 개 있어? 도면? 도면 먹었어요 어 그러면 샷건 밖에 있는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요 재료 있으면 만들어 만들어 라이플은 재료 딱 다 모아놨는데 도면이 없어 잠깐만 조미 소리난다 지금 그럼 우리 게임 끝난거 아니야? 그럼 우리 저기 총 만드는데 뭐야 재료가 뭐가 필요해 자꾸 만드는데 총 부품 그게 총 부품이 타밍이야 나와 아 거지갔네 총알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대작할 수 있는게 아니야 그래서 타밍은 해야돼 건수미싱 찍으신 분은 있어요 근데 그런거 없어? 내가 찍을게요 그럼 건수미싱 없으면은 건수미싱을 어 이스턴님이 찍어요 여보세요 샷건이 거기 웹폰에 없네? 아예 없어요 아예 없네 재료 찍어야 만들 수 있어요 재료 아 재료가 재료가 뭐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 파츠 자체가 파밍을 해서 파밍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집에 가야되는거 아니야? 어 그럼 뭐 지금 우리 굳이 땅굴팔 이유가 뭐야 기본 총알 재료 야 총알 만들려고 근데 캘리퍼 없잖아요 캘리퍼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무기는 없어도 돼요 무기는 없어도 돼요 지금 뭐야 샷건도 무슨 두종류가 있네 어 샷건 샷건총활은 캘리퍼스가 필요없어요 캘리퍼스가 필요한거는 그거에요 그거 뭐야 라이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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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켓 로켓 어 그래요? 아니야 라이플이랑 권총총활 두개에요 아니야 샷건 샷건 총알이 두개 있는데 뭐 만들어야 돼? 슬러그랑 쉘이랑 있는데 그 둘 다 못 만들어 오른쪽에 책 모양이랑 학사모 쓴거 있잖아 그게 학사모는 뭐지? 그 보안으로 배워야되고 책은 스킬로 배워야되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물어볼게 지금 우리가 총알을 만들려면 파밍 또 그 집에 나가서 해야돼? 다른 집 가서? 샷건 총알 만들려면 땅굴만 파면 돼 땅굴만 파면 되는거야? 땅굴 파서 흰색 흰색 그게 있어 니트로 파우더인가? 니트로 파우더 흰색 가루 같은거만 있으면 돼 흰색 가루 찾아올린다고 종이 흰색 가루 종이 흰색 가루 탄끼가 개리터스에 필요하구나 그러고 그러면 종이는 여기서 안나올거 아냐 종이는 밖에 나가서 먹어야돼 종이는 이제 우체통 종이는 옷장 책장 이런데서 파밍하면 돼 내 칠시판장 원수미심을 짓습니다 네 내가 봤을때는 우리 7일차 파밍 거의 생각 안하고 해야돼 거의 생각 안하고 해야되고 아 10포인트 모았다 아 지금 뭘찍는게 좋을까 뭐 제가 뭐 팀에 도움되는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있지? 그냥 서바이벌이를 찍을게 서바이벌이요? 지금은 어차피 무기를 활로 쓰니까 활리 낫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미 찍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스킬 특수 스킬 따로 없으니까 아초는 딱히 뭐 그러네 샷건, 라이플 뭐 이런건 있네 권총 이런건 있네 빠따 있네 빠따 칼 빠따하게? 아니 이미 서바이벌 올렸어 아 위에서 좀비 소리 개오지네 일단 집 근처에는 없어요 여기가 집 근처에 없다고? 집 뒤쪽에 지금 소리나요 저 집 안에 있는데 아무 소리 안나는데 제가 약간 밖으로 좀 파고 있으니까 땅굴에 오 여기 재료 많다 잠깐 내가 스틸을 찍어 필요가 있나? 철 철 56개 철 56개 철 몇개 캤어? 나? 어 잠깐만 528개 뭐야 왜 이렇게 차이나 58개인데 나 뭐로 파는데 이게 밑에 보면 어딨어? 이쪽으로 와봐 뭘 파는거야? 밑으로 쭉 내려와봐 어어 이러면 이쪽으로 와봐 와 언제 이렇게 파어? 벽이 다르지 벽 색깔이 다르지 아 그러네 이런게 라드랑 흰색 가루 이런거 다 달라 이게 나오면 재료가 달라 그러네 줄기 좀 같이 캡시다 여기가 광맥입니다 아이 광맥 광맥 하나 찾았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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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가루 흰가루 이런거 많이 나와 석탈 석탈 여기서 총 투자한 사람 없지 지금 이스턴님 아 이스턴님 네 이스턴님 권수민 익었어요 와 광맥 오진다 이게 야 뭐야 이거 111도 F는 뭐야 이거 덥다라는건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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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벗어야겠다 그래픽을 올리니까 광맥이 좀 보기싶네 형 이 정도 저거 너 뭐 사양 안돼? 나는 그때 서버 파멸살때는 저거 종류 좀 많아지면 렉 걸리고 그래서 나 사양도 낮췄어 갖고 와 이참에 하나 사 아하 어유 소리 쏘리 뒤톡한테 내 뒤톡한테 칼 받은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칼이라니 무슨 소리 곡괭이로 찍었지 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칼을 왜 꺼냅니까 사람새끼입니까 이렇게 찍으려면 곡괭이로 찍는거지 야 레알 광맥이다 여기 그니까 이걸 다 혼자 파실려고 진짜 와 파도파도 계속 이어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오지 탕관 하하하하 그래도 야 집 주변에 야 참 주유소를 처음에 자랐다 우리가 탕관골 우리가 참 주유소를 처음에 자랐어 동기 들고 좀비랑 주유소 밑이니까 석탄 나오는거 봐 얘 비타민 그러네 생명 0.5 우리 나라는 기름 기름 안나나 여기 계단 파놨어요 여기 급할 때 올라가세요 여기로 하하 오케이 오우 이 철 캘때 나는 소리가 제일 상쾌한거 같애 기모찌지 기모찌 깡깡깡 형 노동의 재미를 좀 알거 같애 하하하하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한번도 이랬던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 이게 시원하네 뭔가 발견한다라는 쾌감이 있네 이게 아 뭐야 뭐야 나 죽었어요 큰형님 좀비 아이 뭐야 아이고 허깨형 만났나보네 옆에 근처에 있었는데 저 아 밖에서 언제나 조심해야돼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저희 지금 아마 클럽에 다들 주말이어서 방송 많이 안하고 놀러나가고 다 그럴텐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함께하는 미제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방송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조바문입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없다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주말에만 방송한지 뭐 7년짼데 내가 왠지 슬프다 형이 할 말은 아니야 지금 왠지 슬프다 왠지 슬프다 니가 날 붙잡고 있는거 아니야 아냐 그렇지 않아 아냐? 형 내가 맨날 뭐해 그러면 뭐라 그래 바빠 그러지 아니지 예능 못나잖아 집에서 그거 밖에 할 줄 없는 사람이 무슨 바빠 그러는데 니가 어 형 안돼 일로와 그래서 내가 오잖아 아니 형은 한번도 바쁜척을 한적이 없어 어 병원 병원 말고는 한번도 바쁜척을 한적이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봤을 때 형 형 밥 병원빼고는 밥이랑 예능이야 그치 야 바빠 철 철 갖다주세요 스틸 찍었어요 철 오케이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한 번 딱 드리러 가겠습니다 입고가 신발 좀 신어 불쌍하니까 여기다가 철 넣어줄게요 네 매워놔야겠다 빠지겠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바닥에 뭐 있을지 알고요 여기다가 넣어두면 됩니까 철 네네 거기도 스멜팅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 오케이 이거랑 지금 뭐야 이게 뭐야 니트레이트 파워 어 뭐야 니트레이트 파우더 니트로 파우더 니트로 파우더 엄청 많이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거 상대에 넣어두시면 이쪽에 이쪽에 내가 여기서 하나 깔아넣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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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님 저거 화약 만든 것도 웨폰 스미싱 올라가니까 저거 이선님 만드세요 오케이 잠깐만 거기다가 광물을 다 거기다 광물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캔거 다 넣을게요 아 그 웨폰에다 건 스미싱 올라가니까 네 화약 만든 거 이선님 만들어주세요 돌도 다 넣었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필요한 건 모르겠다면 플로스 뭐야 프레그먼트 216개 일단은 캔건 다 했어 노님 어디갔어 또 노동해? 아니구나 석탄하고 니트로 파우더하고 들고 그 건 파우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다 넣어놨어 거기 어 눈 아파 석탄하고 니트로 파우더 네 그거 하면 건스미싱 올라요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나 갈 뻔했어 어 뭐지 이거? 조심해 아 잠깐 나 올라갔다 올게 아 나 방금 방금 막 다리 다 나왔는데 가실 수 있겠어? 가실 수 있겠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붕대 갖고 올게 붕대 갖고 올게 아 나 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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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짜마자 다리 부러졌다고 아니 생존 게임 잘하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다리를 두 번이나 부러지죠 실족사 하시면 안 돼 그거 형 그 시청자들 말 못 들었어? 저번에? 여기 우리 그 관이라고 여기서 땅굴 팠더니 지금 어 각 본다고 어 관짝 만드는 각 각 본다고 아 근데 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관짝 때문에 저기서 네네네네 어 어 물 아 여긴가? 원래 파는 데가? 조마관 조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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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이제 바닥에 좀 있네 바닥에 어 발 조심하세요 발 조심 어 아 진짜 라이크 소리 네 발등 치지 마세요 발 조심하자 발 조심 오우 이건가? 아 여기네 어 소리 개 좋다 이 소리 이 소리 장난 아니다 철캔 소리 항 항 소리여 철캔 때가 소리가 개 오지네 장난 아니니까 이 소리가 장난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저는 일단 물 좀 퍼러 갔다올게요 약간 이 소리가 약간 차이날들이야 아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 혹시 포켓몬 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석초 가시게? 아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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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안 할 거 같아서 물어봤어 안 할 거 같아서 내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은 게임을 안 좋아해 게임을 안 좋아하다 이거 아 혼자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혼자 하는 거 안 좋아해 혼자 하는 거 좋아해? 제가 주로 하는 게임 드릴게요